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한 영적인 교묘 첫째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10장 1절부터 2절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깨달기 위해서 2400km를 걸어온 거예요. 왜 그렇게 왔어요? 조상들의 죄값으로 함은 버림을 당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율법은 버림을 당했지만 은혜로 구원 받는 거잖아요. 예비서 2장 8절에 그럼 이 시간에 예배도 은혜예요. 어쨌든 율법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안에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오는 사람이고 은혜 안에서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율법으로 와서 은혜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능동적인 신앙이 못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죄인의 구원 받으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리서 1장 9절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 순종은 휘포라는 신분 변화예요. 내가 놓여야지. 내가 이 죄를 없애주려면 내가 순종해야지. 죄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겨줘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요? 미운 마음이 들었는데 감낭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살인자로 하나님이 쳐요. 너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러니까 성경을 일방적인 것만 알면 안 돼요. 이쪽저쪽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겸손히 솔로몬을 높여줍니다. 10장 4절부터 7절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금을 바칩니다. 10장 10절 성도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솔로몬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왕하 10장 13절 마지막으로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내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예배서 2장 8절 왜냐? 시간도 없어. 신분도 안 좋아. 재물도 없어. 의지도 약해. 그렇게 주시는 거야. 그럼 어느 때 우리는 주느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막혔던 담을 헐어요. 그럼 우리에게 신분을 노예로 내리는 것만 환경을 다 어그로 틀어놔요. 그러면 골라서 순종을 안 해요. 환경이 어그로 지면 내가 그냥 택해서 가지요.